리스트의 불륜이옵니다. 뭐예요? 불륜이옵? 그런 거 좀 갖고 좀 하세요. 굉장히 지저분해요, 사실 이 얘기가. 괜찮아요. 그게 뭐 본인 얘기는 아니잖아요. 쇼팽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절친인 리스트와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 마리플레엘과 정사를 나누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. 정사를 나누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. 쇼팽 집에서요? 쇼팽 집에서. 포인트입니다. 리스트는요, 그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연인이 따로 있었거든요. 있었어, 또. 양다리네. 양다리. 그리고 여자도 전남편이랑 이혼해서 리스트한테 자식 다 버리고 도망 온 여자예요, 또. 난리가 났어. 근데 또 그 타이밍이 그 해가 불륜을 정사를 벌였던 해가 리스트랑 그 불륜녀랑 그 애기를 가졌던 때예요. 나도 화나지. 그러니까. 짜증나지. 짜증나지. 야. 여관으로 가든가. 여인식으로 가든가. 뭐 하는 거야? 어느 endeavor. 매운 좀요.